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소통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소통은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존중 그녀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를 개인으로서 존중하세요. 지지 그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녀를 지지해주세요. 사랑의 표현 사랑을 자주 표현하세요. 작은 행동이나 말로도 그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뢰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